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 밤 밤에 아 좋아 아 좋다 어떤 시청자분이 이게 구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식인 것도 있지만 제가 구식인 것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90년대에 자랐기 때문에 90년대 방식이죠 다음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소통할 수 있다 이런게 굉장히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소통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순간을 나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해피보다 살짝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으면 이제 라틴어 단어 하나 딱 넣어주고 엘레이리드 뭐 이런거 이런거 많이 쓰면 안돼요 많이 쓰면 잘난 척이 되지만 엘레이디드 오케이 To share This golden moment in my life 아 golden moment in my life 뭐 좀 넣어주고 With all my fans With all my fans I am elated I am elated to share this golden moment in my life With all my fans 그 태그 중요해요 With all my fans I am elated to share this golden moment in my life With all my fans Ladies and gentlemen I am elated to share this golden moment in my life With all my fans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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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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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에 깊은 마음을 깨달아요. 저는 이 모든 걸 이 모든 걸 제가 즐기고 싶습니다. 그래, 그래, 그래!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좋아요. 저는 마리텔 보면서 모르포트 피디님한테 뭐 하나만 좀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라틴 댄스 배우고 뭐 하시는 거 보고 피디님이 하루미도 진출하신 거예요. 하루미도 진출해가지고 여배우 연기를 딱 봤는데 이제 여배우가 실효했어요. 여배우가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따라해보세요. 노노노노노! 컷! 컷! 안아導 이 2015년 2 wcześniej Brexit되었 Goo. 한번 딱. 노노노노네! 노노노노노! I don't pay. I don't pay. I don't pay. Get out.